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날 TV조선이 단독 보도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내용을 방송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방 안에 들어가기 직전 구속 사실을 실감한 듯합니다. 한참을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채로 눈물을 쏟으며 울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에 교도관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, 방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달래며 박 전 대통령을 방 안으로 들여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때가 기상시간인 오전 6시쯤이어서 다른 수감자들도 이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TV조선에서 시작한 이 보도를 전 언론이 사실 확인도 없이 베끼는 사태가 벌어졌다.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현직 교도관에게 전화를 걸었다. 그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근무처, 직급은 밝히지 않는다. 그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가 쓴 오보라고 말했다. 그의 설명은 이렇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격리된 방에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울음소리를 다른 수용자들이 다 들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 교도관들은 모두 웃고 말았습니다. 언론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해괴망측한 기사까지 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전 언론이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서울 시내에 있는 3개의 교정기관 즉 남부교도소, 서울구치소, 성동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. 이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곳에 별도의 방이 마련되었습니다. 성동구치소의 경우엔 과거 김대중 씨가 수용되었던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. 감방문 앞에 정원이 있는 한적한 곳입니다. 서울구치소에는 과거 권영애 전 안기부장과 신권 전 국정원장이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. 서울구치소는 수용시설이 한 건물의 상중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권 전 국정원장은 3층 전체를 혼자 사용했습니다. 2층에서 올라오는 양쪽 계단을 막아버리면 다른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. 권영애 전 안기부장은 외부인과 차단하기 위해 독실 서너 개를 혼자서 사용했습니다. 이러한 관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 곳도 마련되었습니다. 3평 내지 5평 크기의 방인데 그 옆에 별도의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책상과 궐상도 넣어줍니다. 이는 특혜가 아니고 관행입니다. 그런데 TV조선 보도를 보니 아침에 일어난 수용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교도소 생리를 전혀 모르는 기자가 특종 욕심의 소설을 쓴 것입니다.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에 두 차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. 1979년에 있었던 12.6 사태와 12.12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.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는 30대 후반이었다. 야인 시절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흐트러지지 않은 단아한 모습으로 기자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.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즉,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고 묻자 말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. 가벼운 농담으로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체질적으로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의 표시였다. 질문을 한 기자가 오히려 몸둘바를 몰라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가락 두 개로 물구나무 서기를 할 만큼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다.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인 첫 반응은 전방은요? 이었다. 휴전선에 이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다. 아버지 서거보다 북한군 동양에 더 신경을 쓴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. 그렇게 의연한 분이 감방 문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TV조선 보도를 보고 기자도 기가 바뀌었다. 기자는 위 내용을 보도한 TV조선 조덕현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. 기자의 신분을 밝힌 뒤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물었다. 조덕현 기자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준 사람이 교도관인지 수용자인지를 알고 싶다고 질문하자 조덕현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.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과는 격리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조덕현 기자는 보도한 내용 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주류 언론과 종편의 타깃은 대통령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바뀌었다. 변호인단이 변론을 잘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는 것이다.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데 변호인단이 잘못 변호를 해서 구속이란 사태를 불러왔다는 논조다.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교묘한 책임 회피다. 주류 언론은 그 근거로 변호인단을 교체하겠다는 박진환 회장의 말을 들었다.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박진환 회장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를 물었다. 박진환 회장은 누님의 뒷바라지를 지금부터는 내가 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변호인단 교체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.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게 주류 언론의 태도다. 박근혜 선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을 이간질시키는 보도 형태를 볼 때 제2의 언론 광풍이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이다. 박진환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을 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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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